요즘은 크래미 이렇게 먹는 거라고 난리던데 저는 아직 맛도 못 봤잖아요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하니 후다닥 말아볼게요 먼저 크래미를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바닥이 넓적한 컵으로 눌러주면 한 방에 쫙쫙 펴져요 달궈진 팬에 버터 넉넉히 녹이고 납작 크래미 올려 중불로 맛깔나게 구워줄게요 바삭해지면 뒤집어서 반대쪽도 구워주세요 다 구워지면 잠시 대기 밥 두 공기에 소금 두 꼬집, 참기름 두 스푼 깨 갈아넣고 골고루 섞이도록 비벼주세요 김밥김은 길게 3등분으로 잘라줄게요 이제 김 위에 밥 넓게 깔아주고 크래미 척 올려서 크래미 척 올려서 야무지게 잡고 딱 3번만 접어주세요 김 끝에 물 바르면 잘 붙어요 아니, 비주얼 무엇이죠? 치즈도 추가해주면 별미예요 접시에 예쁘게 놓고 좋아하는 소스 푹 찍어 다인이랑 고양이 헬멧이랑 춤추면서 신나게 먹으니 와, 버터 양 솔솔 나는 게 대박이네 엉덩이 춤을 추는 거지 배рат용